안녕하세요 김병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치열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교회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Radical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왜 교회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잘 기억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교회를 흩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는 교회하면 늘 모이는 것을 생각했는데 흩어짐 오늘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착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그건 성경에서는 바리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바리세인들은 왜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수백 가지가 넘는 율법 항목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잘 지켰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이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확히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주의자가 되면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율법만 남습니다 바리세인들이 왜 예수님께 욕을 먹었냐면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교회가 지키고 있는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법칙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들이 그 규칙을 잘 지키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좁은 우리 신들로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벗어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교회는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 착각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유대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이 주님께 욕을 먹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꾸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공동체 그런데 그 우리가 뭐예요?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창녀들 때로는 세리들 때로는 죄인들 왜 예수님은 그들을 우리로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리세인들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 우리가 될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성전 밖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성전 밖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바리세인들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 건물 아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 우리들이 여기에서 예배하자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곳을 뛰어넘어서도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또 교회 안에 잘못된 모습들 본질을 벗어나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진리와 은혜가 공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만 양 극단에 서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이야깃거리 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교회에는 이렇게 양 극단을 치달아왔어요 하나는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하나는 자유진보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진리를 수호해야 돼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이게 아주 단편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어떤 진리의 기준을 세워놨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그런 엄격한 잣대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엄격한 잣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지킬 수 있는 것 우리 공동체가 지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이중적이 되죠 교회 공동체에서 만들어오는 규칙을 잘 지키면 신앙인이고 그것을 벗어난 다른 것은 뒤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율법이 되어서 이것을 진리라고 착각하는 아주 보수적인 모습 또 하나는 어떤 극단이 있어요? 자유주의가 있는 거예요 진보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용하고 우리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들을 너무 약하게 다루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어떤 한쪽의 은혜 한쪽의 진리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곳에 진리와 은혜가 함께 공존해 있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영성가였던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본래는 뒤죽박죽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우리말로 영성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본래 제목에 보면 메시 스피리추얼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첫 번째 제목이 저는 훨씬 더 이 의도를 잘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영성은 굉장히 뒤죽박죽이었다 제가 책을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쪽에만 선명하게 서신 것도 아니었고 모두에게 공평하지도 않으셨다 그냥 뒤죽박죽이었다 하지만 늘 은혜가 충만했고 진리가 충분했다 이 뒤죽박죽에 오늘의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뒤죽박죽인 교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함께 섞여 빛을 발하길 원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법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법을 깨부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예수님은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주신 진리가 함께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쉽습니다 내가 은혜 편에만 쓰면 은혜로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리 편에만 쓰면 이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을 마음껏 정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들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말씀하시죠 뒤죽박죽이에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막 뒤죽박죽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뒤죽박죽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때로는 은혜 쪽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때로는 진리 편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마음 안에서 자유로울 때 교회의 모습이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에 의하면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 가운데 진리가 깨어져 버렸어요 율법이 깨어져 버렸어요 왜?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베푸신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끝났는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진리를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방식은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앤디 스탠리가 쓴 노트포인트 교회 이야기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잡으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율법을 희석하지 않으셨고 은혜의 조건을 달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녀에게 둘 다를 충만한 분량으로 주셨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죠 단순히 세상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의 잣대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성공,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의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완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교회가 고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진리 편인지 은혜 편인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는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필연적으로 낮아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 마음 가운데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고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으니 너희도 지켜라 너희도 따라오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 고민이 사도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도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미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미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미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미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미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해요 사도바울이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 사도바울은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부자처럼 그는 모든 곳에 들어가서 낮아져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는 크리스도니까 우리는 크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장하고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 우리들이 지켰던 율법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저는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힘을 가지고 교회가 율법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윽박 지르기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박제된 교회, 그런 크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세상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이 건물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런 나눔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속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교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진리와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은 무엇인가 고민할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조금 불편하게 고민하며 지나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